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성 주장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실이 뭔지에도 관심이 큽니다. 여야 모두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들의 핵심 의혹은 조작 여부와 비용 출처, 대가 지급 여부 등입니다. 야당은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 신뢰를 얻으려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 출처와 대가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미래 권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았나. 무슨 돈으로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까. 신불자가.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공천을 요구했는지.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와 관련된 걸로 알려진 조사업체의 50여 차례 여론조사에서 당시 윤 후보가 대부분 1위를 기록한 경위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명 씨가 당시 윤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샘플링 조작과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여론조작 기관 정비에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외부로 공표하지 않았으며 당시 윤 후보 지지율을 높이라고 언급한 건 실무자가 실수한 부분을 바로잡은 것으로 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표 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 4%를 올려요. 저는 강혜경위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표본이나 여러 가지를. 하지만 명 씨 발언이 조작 정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암흑의 후보를 누구 후보보다 2% 정도 앞서게 해라 곱하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행이 됐다면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일반 당원 신분인 명 씨 등을 상대로 당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박재 integral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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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잘 박재 boys